단식 중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. 이 대표는 국정 기조를 바꾸고 내각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. 또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35일 만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메시지는 민생이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정 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도 이어갔습니다.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선 단결, 단합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민생과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단결 등 미래를 얘기했는데 비명계가 다시 갯딸과의 결별을 주장하면 비명계 스스로 과거에 갇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의 단합 강조에도 비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.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합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로 하는 것이라며 결국 반대파를 공천에서 고사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협치회담에 대해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담을 갖자고 역제안했습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 해야 할 여유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